인문학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주제가 우리가 그동안 돈, 자본 이런 주제로 많이 했는데 약간 유사합니다만 오늘은 돈을 버는 행위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주제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재테크를 잘하고 싶을 때입니다. 오늘 듣기만 하겠습니다. 두 분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재테크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끼리는 서로 잘 아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저만큼만 안 하면 다 성공할 것 같아요. 우리 작두님은 타인들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자유인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건방진 건데 재테크에 별 관심이 없어서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뭘 하는 게 없으니까요. 재테크를 위해서. 그런데 제 아내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죠. 저랑 비슷해요. 저도 재테크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런 날을 두고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나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재테크에 사람들이 관심 많은 걸 우리가 욕하지는 않잖아요. 또 관심 없는 게 자랑도 아니고 이게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기 잡 하나에 의해서만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형 직장인이 가장 노예가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뭔가에 벌이를 사람들이 많이 희망하기도 하니까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랑 방송 같이 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재테크 전문가가 있으신데 그분이랑 좀 친해요. 그분이 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재테크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래서 참 배고픈 인문학자처럼 사는구나. 라고 아쉬워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별로 관심 없거나 관심을 좀 가졌는데 어설프게 실패만 하거나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런 게 있네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주변에 보면 우리 세 분은 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두 분의 주변에 재테크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나 또 재테크를 굉장히 잘하거나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뭐 제 주변 속에서도 있고 대한민국의 재테크의 신하면 삼성전자 부회장이잖아요. 44억 가지고. 그런 예외적인 사람 말고 그냥 일반인들 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는 재테크 잘하는 사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돈 많이 번 사람. 그래요? 많은가요? 상가를 주로 하면서 되게 사이즈를 이렇게 키웠던 그런 직장인도 제가 만나본 적도 있고 그런 것들에 자줄그라게 모여져 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건물주까지 된 사람을 제가 봤어요. 사실 우리 작두님은 금융권 특히 정권사에 굉장히 강의를 많이 다닌 유명 강사신데 만나본 정권사 직원 중에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 많아요? 별로 없어요. 직원 중에는 없어요. 의외로 우리가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저는 사실 주변에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실제로 그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이 많으냐 하면 물론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소수거든요. 자유님은 어떠세요? 저도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은 자주 보이긴 하는데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속속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건 아닐까 잘 모르겠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고 얼마를 했다 이런 게 있고 또 아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거가 거의 주업보다도 소득이 많은 이런 건데 대부분 뭐냐면 다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답니다. 재테크를 해서 어설프게 조금 이렇게 번 사람들은 얘기 잘해요. 많이 번 사람은? 조금 많이 번 사람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정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다들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관심만큼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고 이래서 이 주제가 인문학적으로 좀 논의할 주제 같아요. 그래서 재테크를 좀 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재테크에 대해서 논의할지. 돈 좀 들어오나요 오늘? 그렇죠. 한번 들어보시고. 그럼 미리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막 구독자들이 일어나는. 주제는 좀 끌리는 주제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진과서에 투자 설명회 하잖아요. 사람들 구름대처럼 많이 몰렸거든. 그런데 이야기를 딱 시작하려고 하면 아 딛고 종목만 얘기해야 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재테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알다시피 재테크는 재물이라는 뜻의 한자 재와 영어인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죠. 그래서 재산을 불려나가는 기술 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체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이 행하는 재테크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투자와 투기입니다. 혹시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이거 둘 구분할 수 있어요? 투자는 좀 좋은 말인 것 같고 투기는 약간 도박?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걸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최윤이 그렇게 나오니까 안 껴들고 싶네요. 뭐 이렇게 정이 내릴 게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싹 사라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흔히 투기는 좀 나쁜 거고 투자는 좀 좋은 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을 한 채 갖고 있던 사람이 전세를 끼고 집을 한 채 더 구입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투자라고 생각하고 많이 해왔죠. 자윤이 보기에는 어때요?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전세 끼고 한 채 더 샀어. 이건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많죠. 되게 많은데 본인은 다 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집이 없는데 나도 집을 한번 사고 싶은데 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런 놈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내가 집을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 단정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특정 행위가 투기인지 투자인지를 구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집값 급등하면 항상 이런 얘기하죠. 투기 수요를 막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투기자인지 투자자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학자나 투자 전문가의 주장을 들어보면 투자기간, 투자 목적,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느냐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등을 기준으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특정 행위를 두고 투자인지 투기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에 빗대어서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반대인데 제가 하면 투기, 남이 하면 투자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MC 김용만 씨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석진 씨하고 둘이 친한데 김용만 씨가 주식계의 고등어라는 별명이 있대요. 주식만 사면 반토막 난다는 거야. 그런데 지석진 씨는 주식계의 갈치래.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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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막. 어쨌든 그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아파트 살려고 하는 사람은 투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에서 투자와 투기를 찾아보면 투자는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면에 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 또는 그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로 양자 간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이거 투자에는 시간과 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더라도 양자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는 목적은 동일하거든요. 다만 투기에는 기회를 틈타라는 좀 부정적 뉘앙스의 표현이 좀 들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도 기회를 엿보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모든 투자 행위에는 투기적 요소 그러니까 기회를 봐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어느 정도 들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업본사 갈 때 기회요인 위험요인 전략을 짤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물론 제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 논리적 관점으로 말하면 모든 투자에는 투기적 속성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는 행위는 투자이면서 동시에 투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엿보도 이익이 될 거라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아예 베팅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가상화폐 투자도 얼마가는 투기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행위에 우리가 투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투자라는 표현을 붙이는 이유는 어쩌면 투기에 뛰어든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속내를 감추기 위한 가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투자나 투기적 삶에 집착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투자나 투기보다는 자기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삶을 설계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 노동을 통해서 재산을 모으려기보다는 좀 재테크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거에 저도 기억해 보면 저희 부모님들 세대 때는 돈을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이자율이 10% 넘고 이렇게 열심히 저축을 하면 돈이 쌓이는 구조이기도 했고 어쩌다가 직장만을 했는데 집값이 막 올라 그런데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지고 집값은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있는 상태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살아가기에는 월금만 가지고 집을 구한다 이런 걸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금만 모아서는 견적이 안 나온다는 거죠. 서울에 못 살고 변두리에 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예는 가는데 하지만 우리가 투자나 투기에 집착할수록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투자나 투기에 집착할수록 자기 자신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 상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나 투기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삶도 불확실한 상태로 내몰립니다. 제가 한 말이 좀 궁금하신 분은 지금 당장 가상화폐의 전재산을 몰빵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기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해지는지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것만 딱 들으시는 분은 큰일 나겠는데 어쩌다가 요것만 딱 들어요. 어? 정말요? 간혹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인보다는 좀 똑똑한 사람이나 전문가가 전문가들이라면 투자나 투기에서 결과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들은 일반인들보다 미래를 더 잘 예측할까요? 전문가의 오류 근데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윤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가 일반인보다 미래를 더 잘 예측한다? 글쎄요. 이 재테크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로 전문가가 금융권에 있거나 부동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막 TV같은 데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컨설팅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걸 왜 저기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단연간 투기를 해왔던 제 입장에서는 전문가보다는 비기너 초심자가 가장 훌륭합니다. 오히려 보통 우리가 전문가라면 일반인보다 좀 더 잘 맞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얘기가 현실에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맞아요. 만일 전문가가 일반인보다 투자 결과를 더 예측을 잘한다면 주식 투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로 정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들 주식 부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가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경제학자들 중에 주식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번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부동산 전문가가 은행에서 자기가 부동산 팀에 있는 사람이 한 10명쯤 있는데 자기 얘기로는 강남에 집 가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물리학자인 예측이 불가능한 속성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투자든 투기든 어쨌든 불안하니까 전문가 조언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그거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이건 전문가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전문가도 투자나 투기에 의해서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좀 참고는 하되 절대적인 걸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김찬호 교수가 지은 도내 인문학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어떤 사람이 투자 전문가라 어떤 사람들은 투자 전문가라고 부르는 경제학자들을 비꼬아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경제학자는 자신이 어제 예측한 일이 오늘 왜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내일 알게 되는 전문가다. 결과론이네. 그러니까 틀린 걸 내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주장을 경제학자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체로 공감되는 정의인 것 같아요. 또 이게 의심스러운 분은 지금 당장 주식 전문 방송 채널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을 한번 구매해보세요. 그럼 대부분에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주식은 그렇게 공개되는 정보 말고 언더그라운드에서 공개되는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런데 그거 역시 믿을 만한 게 못합니다. 그래서 손해받다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보고. 사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투자, 투기 이렇게 목을 매는지는 알 것도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사실 이건 우리 개개인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는 모든 가치를 제치고 돈이 최고의 자리에 등극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최고고 또 돈을 위한 경제학이 최고의 학문이 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월급만으로는 안 되니 투자나 투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 모든 투기가 그러하듯이 투기적 선택의 결과는 번번이 우리의 바람을 외면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우리 투기를 오래 하신 작수님 입장에서 보면 불확정성, 변동성 이거에 끊임없이 맞서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투기건 투자건 간에 그걸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때 돈을 벌었더라도 나중에 보면 또 조용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시절보다 경제를 최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또 그 어느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한 결핍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재테크에 관심은 갔지만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미래학자인 헤이즐 핸더슨은 경제를 중요시하면서 사는 오늘날의 세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제학은 무력, 경쟁, 과잉소비, 오만, 이지심, 근시안, 탐욕 등 인간의 여러 특성 중에 가장 매력 없는 부분을 최고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투기적 삶에 집착하면서 가장 매력 없는 것들, 매력 없는 경제적인 것들 아까 얘기한 무력, 경쟁, 과잉소비, 오만, 이기심, 근시안, 탐욕 등이 이런 경제적인 것들인데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랑과 우정과 가족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자기를 찾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 말하신 대로 사랑이다, 우정이다, 또 좋은 인간관계다, 또 마음의 평화와 심리적 안정이다 이런 것들을 좀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논의도 제가 뭐 재테크를 하지 말라거나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재테크를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다만 재테크에 지나치게 열을 올린다거나 또 그 재테크가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더라고요. 이게 막 재테크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만나면 주로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싫기도 하고 이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도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내가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동의가 되긴 하는데 지금 철학자님 말씀은 이거 아니에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처럼 네이크로마 찾으려고 세이크로마를 다 짓밟는 이런 모습이 되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제가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재테크를 해봤자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에 몰빵하는 사람치고는 정상적인 삶 그리고 삶의 진짜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같이 돌보며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속물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에 관심을 갖대 너무 지나치게 그걸로 인생의 성부를 거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부가 너와 나라는 책에서 소유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리의 진지함으로 말하노니 그대여 사람은 그것 없이는 살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그것은 소유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소유물 없이는 살지 못한다. 그러나 소유물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에 기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돈이 없이는 살지 못한다. 그러나 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 이외에도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버는 데만 집착할 게 아니라 돈 이외에도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더 많이 발견하고 그걸 좀 추구하는 삶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인트로 딱 듣고 귀를 조금 세우셨던 분이 욕하겠는데 그런데 의미 있는 얘기는 이런 얘기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돈 외에도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 그 얼마든지 있다. 그걸 찾고 거기에 힘을 좀 줘라 이런 게 의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욕할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재테크라는 주제로 인문학적 논의를 할 때 잘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애초에 인문학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인문학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좀 정확히는 질문을 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재테크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알려주는 건 인문학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테크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재테크에 몰입하는 건지 정확히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올바른 삶에 대한 기준과 방향 이런 걸 설정한다면 더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번 화에서는 재테크로 돈을 버는 사람을 더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재테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을 좀 없애는 거에 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실망하는 사람이 있겠죠. 사실 우리 재테크라는 말 자체가 되게 뭐랄까 그런 활동들을 긍정적으로 좀 포장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뭐 이렇게 뭔가 방법론이 있거나 기술이거나 과학적이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성에 있다는 건 다 알지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은 게 저는 사실은 안 하기도 하지만 재테크를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100번 했는데 99번 성공했는데 한 번 실패하면 결국에 그게 시점상으로 언제까지는 계속 이익이 됐지만 한 번의 실패가 되게 치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렇죠. 재테크는 결코 과학이 아니다. 이런 건 되게 좋은 지적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줄 평 할 게 없는데 재테크에 대해서는 참 문외한입니다. 재테크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참고하셔도 됩니다. 저는 재테크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은 재테크를 관심을 갖는 사람 중에는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이 많으니 실패자를 위해서 뭐라고 한 말씀 해주셔도 되죠. 투자 관련해서 대표적인 성공자 또는 조언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크게 방향이 두 개 같아요. 하나는 이게 인문학적인 측면보다는 하나는 수익에 대한 안전성을 얼만큼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안전한 수익, 안전 수익에 대한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포트폴리오. 네. 안전 수익. 또 하나가 미래 예측과 관련돼서 미래 예측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좁게 보고 만약에 주식을 한다고 하면 그 회사 잘하냐? 그 회사의 경영자들 잘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게 큰 두 가지 부류거든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해.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기본적인 바닥에 깔린 건 분석하라 하거든요. 분석 잘해라. 그러니까 하다못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하지만 하다못해 도박에서도 분석 안 할 것 같냐? 엄청하거든. 기법도 많고. 그런데 매번 성공보다 실패가 많아요. 그리고 자유인님 얘기한 것처럼 한 번의 실패가 그 이전에 99번의 성공을 싹 까먹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꼭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재테크라고 얘기하면 어쨌든 무언가 시장을 분석을 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위인데 저는 애초에 분석이 되느냐? 분석이 가능한 영역이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에서 애널리스트들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이나 산업이 분석 이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애초에 분석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정보에 국한된 것이겠죠? 그렇죠. 제한된 분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그 질문 물론 분석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낫겠지만 애초에 분석 가능한지 분석 가능한 영역인지를 좀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이 특정 기업이 어떻다는 걸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저는 안에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보는 것이 그 기업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은 누군가를 분석하지 못한다. 우리 개인이 내가 누군지를 분석 불가능해요. 내가 우리 와이퍼 분석하기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업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분석의 결과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운동선수로 생활해 왔었던 제 아들이 운동을 그만두고 취미로 하는 다른 종목의 운동이 너무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취미로 해야지 선수 생활하는 건 너무 힘들다. 이 얘기했던 게 문득 여기에 연관이 되면서 투기도 몰빵하지 말고 그렇지. 삶에 더 중요한 풍요,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은데 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취미로 해봐라. 대신 재테크를 너무 몰입하지 않고 가볍게 하는 건 좋습니다. 취미로 해봐라. 그 외에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곳에 조금 더 집중하자. 정리하면 한 줄 평이 이거네요. 작도님은 투자건 투기건 직업으로 삼지 말고 취미로 하라. 좋습니다. 자유인님 거기에 덧붙여서 재테크도 좋지만 자기 테크도 하면서 달자. 네.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재테크를 잘하고 싶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재테크로 돈을 번 사람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재테크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투자가 투기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투자나 투기에 집착할수록 자기의 삶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상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투자 전문가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투자나 투기 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전문가도 미래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기나 투자 행위를 통해 돈이나 경제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동안 삶에서 정작 중요한 사랑이나 우정, 인간관계 등을 놓치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재테크에 관심을 갖되 지나치게 열을 올리거나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입문학 제 115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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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